자 김혜선. 아 이현이가 잘랐습니다. 주명. 자 김혜선이 받으러 와주죠. 아 이현이 아 이현이 주명. 주명 불어서나요. 자 유빈. 주명 다시 한 번 낚아챕니다. 아 주명이 터닝. 아 주명이 터닝. 슛. 아 주명이 터닝. 슛. 아. 오. 우와. 우와. 저런거 처음 봤어. 40% 다 해야 돼요 오늘요. 50타전이죠. 아. 오케이. 와 진짜 멋있다. 3분 남았습니다 전반전. 블루팀의 코너킥. 자 완전한 양발 키커 최여진이 이번에는 오른발로 준비하는 코너킥. 자 찔러주고 김보경. 김혜선. 자 유연지역에서는 걷어내야 돼요. 최여진. 유연지역에서는 걷어내야 돼요. 최여진. 최여진. 조혜련. 조혜련의 슈퍼 세이브입니다. 야 대박. 순간 감각이 되게 좋아요 조혜련 선수. 이제는 동체 시력이 엄청나게 상상됐어요. 자 대단했습니다. 좋은 킥이었는데. 최여진의 슈팅을 막아내는 조혜련.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이번에는 최여진 선수가 킥인을 준비합니다. 보경 더 나가 보경 더 나가 보경 더 나가 보경 더 나가 보경 더 나가. 여전히 전반전 1대0 찔러줍니다만 차수민 끊어냅니다. 블루 팀의 코너킥. 보경이 봐 보경이. 레더 레더 레더. 레더 레더. 보경이 봐 보경이. 이렇게. 역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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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습. 잡으면 바로 패스요 보경이한테. 아 레드 팀 시끄럽네요. 아 저 정도면 거의 뭐. 자가치 시장 수준 아닙니까. 여기요 여기. 여기 여기. 자가치 시장 수준 같아요. 아 시상구 시장 같은 느낌 들어요. 이리로 와있어요 이리로 이리로. 코너킥. 슛 슛 슛 슛 슛. 휘하. 김혜선. 아 지시훈 아 지시훈. 아 지시훈 아 지시훈 아 지시훈 아 어 어 어 어. 아 이현이. 어 이현이 앞에 가야 해. 아 이현이 앞에 가야 해. 앞에 줘야죠. 아 김혜 줘야죠. 아 김보경이 완전히 프리하게 있었는데요. 슛.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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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설합니다. 김고경이 슈팅. 아 지금 선택이 약간 늦었어요. 아 아까워. 현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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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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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